날씨가 오늘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태놀다툼이라고 우산, 우산,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다이어트닉을 중심으로 연주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처음에 5명을 시작했는데 현재 100명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카페인데 현재는 다이어트닉 뿐만 아니라 트레몰로라든가 크로매틱 그리고 기타나 섹시폰드 등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하모니카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대응안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자세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이렇게 쌀쌀한데 전국 먼 곳에서 이렇게 보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서 같이 버스킹을 하고 만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첼리비오 선생님 저기 양평에서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셨습니다. 새벽 4시에 서울서 출발하셨답니다. 야 그래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교훈적인 말씀을 잘 드리고 계시고 하여튼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즈기 발리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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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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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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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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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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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